첫번째, 블랙위도우는 가스라이팅을 주제로 한 영화 엑스맨 뉴 뮤턴트를 제외한 2020년 개봉 예정인 모든 히어로 영화의 감독은 여성이다 우리는 앞서 개봉한 작품들을 통해 여성 감독이 히어로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든 페미니즘을 영화에 티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블랙위도우 역시 여성 감독이고 이 작품의 제작에 참여한 주연배우 스칼렛 요한슨 역시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인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 블랙위도우 또한 페미니즘 성향이 꽤나 짙은 작품이 될 것이란 걸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블랙위도우의 파이널 예고편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남자인 테스크마스터가 조종한다 레드룸의 여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알면서도 조종당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있다 힘있는 강자가 약자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상황이나 심리를 통제하여 정신적으로 강자에게 의지하고 예속하게 만드는 행위를 이루는 말로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젠더폭력 중 가장 비판하는 것 중 하나다 지금까지 마블 영화는 히어로물이지만 히어로물 특유의 가벼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품마다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담곤 해왔다 캡틴 마블을 통해서는 여성인권 신장과 난민 문제 중동기에 대한 편견 그리고 파프롬 홈을 통해서는 가짜뉴스 이슈와 증강현실 기술 악용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블랙위도우 역시 이번 작품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을 것이고 예고편의 대사들을 통해 아마도 가스라이팅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두 번째 테스크마스터의 정체 본 영상 제작자는 테스크마스터의 정체를 멜리나 보스토코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우측 상단에 떠있는 이전 영상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현재 갑자기 뜬금없이 예고편에 얼굴이 나오지도 않은 흑인 배우 OT 페그벳들이 테스크마스터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막 공개된 공식 포스터에 이 배우가 주인공들과 함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우가 보란듯이 인스타그램에 마치 자신이 테스크마스터인 것처럼 TM이라는 태그를 달았다는 점 때문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주요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당 배우가 자신의 SNS에 이런 식으로 티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혹시나 이런 포스팅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마지막 트레일러가 공개되기까지 총 두 개의 블랙위도우 예고편이 있었고 그 영상들은 개봉을 몇 달 앞에 두고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본 영상 제작자는 예고편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우 안드레 홀랜드가 테스크마스터에 캐스팅되었다는 정보가 알려져 있었다 슈퍼 히어로물은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인공과 대척에 있는 악당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런의 역할만큼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 없다 정말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 배우를 내세우는 것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데 먼저 캐스팅되었던 안드레 홀랜드는 그리 활발한 활동을 한 배우도 아니고 출연작들에서도 언제나 비중이 크지 않은 조연이었다 이런 그에게 미스터리한 정체를 숨기고 있고 모두를 세뇌시켜 레드룸으로 이끄는 테스크마스터는 너무 버거운 역할이었다 그런데 개봉을 코앞에 두고 예고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테스크마스터를 맡은 배우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더니 OT 페그뱃늘이 튀어나온 것이다 페그뱃늘 역시 마찬가지다 크게 주목할 만한 활동 없이 몇몇 영화의 비중이 크지 않은 조연 역할로 출연한 게 전부다 이것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테스크마스터는 그 누가 되어도 상관없는 역할이란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영상 제작자는 멜리나가 진짜 테스크마스터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인 멜리나가 레드룸의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정신새뇌시키기 위해서 즉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 내세운 것이 바지 테스크마스터 페그뱃늘인 것이 아닐까 예상한다 개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현재 관련 피규어 제품들 라인업이 나온 상태인데 잘 보면 블랙위도우, 레드가디언, 옐레나, 심지어 테스크마스터도 있는데 멜리나만 제품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라인업에 굳이 같은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멜리나가 테스크마스터와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마블 영화는 너무 과한 만화적 설정들을 실사화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번 보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테스크마스터의 초인적인 능력 이것 또한 멜리나가 바지 테스크마스터로 다른 사람을 내세웠기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테스크마스터가 따라하는 히어로의 스타일은 총 4개 블랙위도우, 캡틴 아메리카, 호크아이, 블랙팬서다 이 캐릭터들의 스타일은 결국 어떤 초능력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한두 개 정도는 한 인간이 충분히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4명의 히어로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는 비범한 능력이겠지만 한 명이 한두 개 정도를 따라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다 또한 먼저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옐레나가 나타샤와 똑같은 동작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같은 레드룸 출신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장면들이 같은 레드룸 출신인 멜리나 역시 블랙위도우와 같은 스타일의 전투를 할 수 있다는 복선이 되고 또한 나아가 어떻게 테스크마스터가 블랙위도우와 똑같은 스타일로 싸울 수 있었는지에 복선이 되는 건 아닐까 싶다 그리고 OT 페그뱃들은 키 183의 건장한 흑인 남성이다 이 뒷모습을 잘 보자 팔다리가 가늘고 어깨 부분은 심지어 갑옷을 입고 있는데도 키 183의 건장한 흑인 남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다 예고편을 보면 이 테스크마스터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끔 다른 인물과 함께 나란히 서있는 장면이 없다 이전 예고편에 레드가디언과 싸우는 장면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역시 싸우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레드가디언의 키가 190이 넘는 장신이기에 테스크마스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의 키를 짐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고편의 장면 역시 비교할 상대가 없어서 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현재 테스크마스터가 있는 곳에 보안장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마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각막인식이나 안면인식을 위한 생체 보안장치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테스크마스터가 서있는 위치와 이 보안장치의 위치를 보면 테스크마스터의 눈높이와 이 보안장치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곳은 레드룸일 것이다 즉 여성들이 더 많은 공간이라는 것인데 정말 이 장면의 테스크마스터가 키 183의 OT 페그벳늘이라면 이 보안장치의 높이 역시 183 부근이라는 게 된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런 장치를 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조금 낮게 달아도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정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180이 넘는 높이에 설치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아예 이용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다 이 장면의 테스크마스터는 여성인 멜리나일 것으로 예상해본다 세번째,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 엔드게임에서 나타샤가 죽자 캡틴은 나타샤에게 다른 가족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 작품 블랙위도우의 예고편을 보면 계속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뒤에 시간을 다루고 있는 작품 엔드게임에서는 가족이 없다고 말한다 타노스에게 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반의 확률인데 딱 잘라 없다고 말하는 캡틴의 태도를 보면 아마도 이 작품에서 나오는 나타샤의 가족들은 모두 죽음을 맞지 않을까 싶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헤어스타일도 잘 보면 옐레나와 멜리나의 헤어스타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모의 의미인 셈 아마도 가족들이 죽고 나타샤는 변했을 거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나타샤의 분위기가 전작과 상당히 다른 느낌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타샤 역시 레드룸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강요받고 살아왔다 이 작품에서 레드룸의 세뇌를 다루고 이를 막기 위해 가족들을 잃은 나타샤는 세상이 강요하는 모습과 진짜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고 언제나 차가웠던 모습이 아닌 누구보다 따뜻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것이라 다짐하게 되면서 그것이 엔드게임에서 나오는 나타샤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 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여기까지 블랙위도우 예고편을 통해 예상해 본 블랙위도우 내피셜이었다 블랙위도우가 개봉하면 블랙위도우 솔직 감상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다